안녕하세요 아지목수입니다. 오늘은 일자형 벽선반을 벽에 고정시킬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고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습니다. 브라켓과 선반을 설치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튼튼하고 예뻐서 역시 아이디어는 필요에 의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네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벽선반 제작에 필요한 CAD 도면입니다. 도면보다 약 5mm정도 여유를 주고 판재를 재단합니다. 길이와 폭은 선반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18T 아카시아 판재 2장을 겹쳐 선반을 만듭니다. 아카시아서 스토리톱 ähl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50mm의 사이즈로 옆면을 정확하게 컷팅합니다. 브라켓 부분을 13mm 두께로 켭니다. 자동 대폐를 이용해서 10mm 두께로 맞춥니다. 브라켓이 끼워질 깊이 40mm 폭 10mm의 홈을 만듭니다. 선반이 고정될 부분의 홈을 도면에 맞게 재단합니다. 브라켓을 40mm 폭 10mm의 홈을 만듭니다. 선반 고정을 위한 브라켓 핀을 제작합니다. 브라켓을 제작합니다. 브라켓을 제작합니다. 브라켓을 제작합니다. 브라켓을 제작합니다. 브라켓을 제작합니다. 브라켓을 제작합니다. mainstream совет이 valid됩니다. JENNIFER 부 invasion 나사를 이용해서 완벽히 고정합니다. 너무 좋고 계속해서 완벽히 고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브라켓이 벽에 고정될 구멍을 뚫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팅오일을 이용해서 도색을 합니다. 수평을 확인하고 벽에 브라켓을 설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브라켓 설치가 완료된 후 선반을 끼우고 나사를 체결하면 벽선반이 완성됩니다. 아직 집에 방이 빠지지 않은 관계로 사무실에 임시로 설치를 했네요. 집에 설치했으면 인테리어 효과가 확실할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너무 예쁘죠? 보시다시피 설치된 선반은 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